스타는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다고요? 사실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고인물 유저들의 어떤 실력 때나 여러가지 어떤 상태를 봤을 때에는 하시는 것보다 보는 것이 중심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기도 해요 사실 최소 20년차 고인물들이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긴 합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야 이거는 뭐냐? 아니 뭐 2040점 짜리 아이들 돌리고 있는데 뭐 2300대 죽음 한대 같든 야 이거 맞아? 예? 야 이거 맞나요? 야 이것이 싹 고인물 클라스야? 여러분들 이 친구 점수가 몇 점이었죠 방금? 오신 분 계신가요? 2380점 때였나? 저거 2380점 때인가? 모르겠다 대충 이렇게 적어놓자 자 가보도록 할게요 상대 13승 3패 야 이게 맞는 거야? 돌 때리네? 자 여러분들 부캐로 함께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2380점 짜리 저거가 뜨네요 매번 실패되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도 여러분들 어마무시하게 빡센게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13승 3패 이 정도 승률에 이 정도 점 쓰면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괴물입니다 맞나요? 드 instantly Ah 개뉴치 잘 못지었다 시청자 분들 개의 트위치 잘 못지였어요 근데 다 큰일났다 야 flex 야 야 시 galera 흐흐흐흐흐흐 흐흐흐 흐흐 흐흐 아잇 야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야 야 야 신노미 야 웃을 일이 아니 야 이거 큰일났는데 진짜 진지 아 미쳤다 야 미친 야 이거 아니지 아 기호증 미친거야 야 야 게이트 위치를 잘못 치면 어떡해요 이 나사 빠짐인거 하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이거 큰일났네 이거 진짜로 야 어? 어? 그나마 저기도 치면 되겠다 그나마 맞죠? 네 와 나이씨 차선척이 있어도 다행이다 맞죠 여러분들? 어 그나마 차선척이 있어도 다행이야 어 그나마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흐름 빡센 사람들만 걸리냐 어? 이래도 되는거야? 어? 왜이래 오늘? 개빡인 사람도 안걸려요 오늘따라 아우! 야 뭐 때려 이자스가! 아우! 쉐이! 클랩 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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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루! 와 이거 뭐 골 때려버리는데요? 야 이거 심지대 여기가 호흡 벌판 됐는데? 야 이거 큰일났는데 여러분들 진짜 진질빨해봐 여러분들? 어? 야 심지대 잘못 찍어가지고 호흡 벌판이 됐어요! 벌판이 됐다고 벌판이! 어? 아우! 쉐이! 클럽! 호호포로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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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저오오! 아 신비수기! 개누갓됐네 아~~ 아~~ 난다니 지나버렴 으흠 호호 지하우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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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멀티 있습니까? 야 여기 멀티 없어요? 야 이거 맞아? 야 이게 맞는 거야? 아니 이게 맞는 거냐고 오오오오 오호 아 퀴비 최악인데 포드캔은 하나 더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쩔 수 없이 개말리네 퀴비티 어허 아 나는 전투에 못마르다 하급을 해봐요 아호 아우 쉑여라 비어뜸 오오오오! 오마이걸 쏘 나는 전투에 못마르다 아 이거 한 단위 들였네 네 호호 어 야 이게 공격적이야 사람 똥구용 다 째지게 왜 이래 호텔을 다 하나 박아주고 이들아야? 미친 아니 뭔데 미친 아니 뭐하는거에요 이 양반아 아아 아 이거 돌 때렀네 이거 야 이거 로빅나 튕겼네 뭐하나 아 아 아 아 아 일단 공이로만 취소해야겠다 꺼꺼 아아악! 친구 아니야? 아 이거 단단히 미쳤네 아 이거 롯빵 났네 오오오오agner 깜빡ă 깜빡 오오오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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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데 오오오 오오오 아아 뭐 때려버리네 잠시 준비 완료 준비가 끝났다 공격을 시작하자 전투에라 아미냐 공격을 시작하자 준비가 끝났다 공격을 시작하자 만난다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이 끝났다 계속 공격을 시작하자 이 탐지 수고하자 굴처리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이 저거는 전투한 날 뿐이다 지하우스 가스의 뜻을 받들어 명예가 나를 인도하리라 아둠을 위바려 전투한 날 뿐이다 전투한 날 뿐이다 전투한 날 뿐이다 나 이거 맞아? 다 오거라 전투한 날 뿐이다 전투한 날 뿐이다 지하우스 가스 전투한 날 뿐이다 전투한 날 뿐이다 서우스 가스 반가워요 위에서 발극립 안팔이야? 아 저게 발극립 제가 발극립 왠지 왠지 어흐. 어허. ㄷㄷ 어어어 어... 사아라 이 자식아 뭐 아는... 어어.. 수거야? 아이씨 퍽퍽 이 장면은 이 장면은 경OK 이 장면은 어허허 히힛 ㄷㄷ 얘가 킥만 긍까?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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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크리스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방금 솔직히 운이 좋았다 맞죠 여러분들? 냉정하게 봤을 때 솔직히 제가 지는 거였잖아 그림 자체가 지는 게임인데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해봤는데 이게 역전이 나오네 솔직히 이거는 역전 나올 거라 생각 안 했는데 골 때려버리네 선발업이였어? 아 선발업 4회처리였어? 해처리제는 위주로 플레이했네 심리전 오지게 걸었네 와... 어쩐지 그래 게임하는데 빡세더라 4회처리 이련이었구나 어쩐지 그래 게임하는데 좀 많이 빡세더라 심리전 단단히 걸렸네 빌드 빠르에서 오우 참네 이러면서 공유럽 이때 조금 더 잘 막았어야 했는데 그쵸? 템플로우... 어 이때잖아 템플로우 가입에 갈 수 있어서 가가지고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가지고 그쵸? 궁여지책으로 리버 간 거긴 한데 여기서 게임 끝날 뻔 했다 그쵸? 아 이거 공유럽만 좀 됐어도 드라마 좀 나왔을텐데 상황이 기들아 많이 나오게 많이 나오네 확실히 아 10% 딱 빼는 타이밍에 맞죠 여러분들 맞죠? 이제 리버 곧 나오려다가 10% 딱 빼는 타이밍에 와... 이봐라... 야 이게 더 잘 막혔어야 되는데 그쵸? 여기서 사실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여기서 솔직히 여기서 그쵸? 지금 게임이 터진건데 와... 시간차이드라가 좀 세긴 세다? 음... 이제 리버 나오니까 막힐 줄 알고 풀옵을 뺀건데 그 타이밍에 들어와가지고 하... 여기서 시작된거야? 단단히... 야 뭐야? 야 뭐야... 야 이렇게 하면서... 야 이렇게... 여러분들 히드라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히드라로 여러분들 사이오? 대처리 히든으로 드론 히드라 쬐면서 압박을 갖다 가면서 거의 GG 직전까지 갔는데 본진... 간신히 막아가지고 저그 본진틱 박더니 스파이올러 가고 있네? 야 뭐 이런게 다 있냐? 어? 야... 뭐야? 어? 드론 다 쬐져있고 야 뭐 이런게 다 있노? 어? 참... 야 이거 골 때리네? 이거 상황이... 야 이러면 어떻게 이기냐? 솔직하게 여러분들 야 이거 어떻게 이겼냐? 진짜로? 야 이거 말이 안되는데? 아예? 거기다 버러워까지? 와... 미쳤다 버러워까지? 야 이거 운이 좀 좋았다 여러분들 솔직히 어? 시험자분들 이거 내가 아예 못 이기는거였네 지금 리플... 리플 보니까 아예? 야... 야 이건 아예 못 이기는거였네 상황이 지금? 야... 단단히 미쳤는데 여... 야 이거 어떻게 이겼냐? 진짜로? 야 이거 설마 이거 다크 한 마리가 사고쳤나? 엄마? 어? 야... 설마 이거 사고친거야? 야... 아닌데? 큰 사고친것도 아닌데 빠르게 뺐네 저거도... 어어... 씨... 크으으으으... 야 이걸... 이걸 역전했다고? 이거 말이 안되는데? 아예 이거는... 저거가 인구수가 더 많아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저거 인구수가 더 많아 와... 야 이거 돌 때리는데 여러분들 농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심각한거 말해줄까 여러분들 제가 심각한걸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게이트가 있잖아요 원래 8게이트 째야되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가난하다보니까 지금 본진처럼 말라가잖아 너무 가난하다보니까 지금 게이트가 6게이트밖에 안돼요 8게이트도 안돼 지금 여러분들 어? 태양색 안기요 모드 3게드 지금 이게 원래 8게이트는 올라갔어야 되잖아 사실 맞잖아 사이즈가 왜냐면 지금 저그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그가 지금 7회철이 째지고 있는데 프로듀서가 6게이트라는거 말이 안되잖아 라바가 3개니까 지금 근데 이거를 지금 역전했다고? 야 이건 말이 안되는데 아예? 자 근데 여러분들 이때 제가 지금 1업밖에 안돼요 1업밖에 안되고 지금 저그 지금 0-1업인데 지금 본진 자원 거의 말랐잖아요 그죠? 이때 제가 무슨 생각을 조금 했냐면 게이트를 여기서 만약에 8게이트를 억지로 늘리면 내가 진다 생각했어 제가 생각할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 자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여기 멀티를 내가 완성을 시켜야지만 이거 역전각이 나온다 생각했거든요 사실 음 그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일단 게임을 하고 있긴 해요 자 여기서 한방 두방 아 하이템플로 졸라 필요한 상황인데 하이템플로가 없네 하필이면 1-1업 피할 수 없죠? 지금 자 요렇게 지금 센터 싸움 이렇게 하면서 피할 수... 차마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하면서 여기다 지금 내가 내 서술을 박았어요 지금 어? 게이트 추가 할 생각 안하고 어? 머리 속에 제가 그림이 있었다는 거에요 이 게임을 이길려면은 6게이트 상태에서 우에 댓글 안에 버티면서 여기 멀티를 꽂아야 된다 이게 지금 제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에요 왜냐면 본질이 말랐기 때문에 그죠? 어? 여기 센터 쪽은 6덩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6덩이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앞마당도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아직도 6게이트 상태입니다 게이트를 늘릴 수가 없어 자원이 없어가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 그야말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에요 어... 하이템플로 1.4를 갖다 하게끔 그죠? 방뇌막이 세워가지고 명력 2득 본거고 이야... 6게이트로 이걸 버텼다 여러분들... 잠도 줘... 잔잔싸움 잔쏰움 두 방 세 방 와 컸다 이거 컸다 스톰 컸다 스톰 컸어요 최후의 싸움인가요? 한방? 만 한방 더 있나? 어 야 이거 지렸다 야 이거 지렸다 이거 야 지렸다 와! 우와... 야 이걸 이긴다고? 야 이건 아닌데? 여러분들 시청자 분들 야 이걸 이겼네? 와우 이거 단단히 지렸다 여러분들 또 다같이 예능 톰크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소지의 Rodri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